이분 너무 젊을 보이네 야 그만해 우리 팀 남아야 돼 아 둥주지 마 아니 말이 안 되잖아 털이 있는데 아 그만해 그만해 이 친구도 그냥 동네에 지금 우리가 게스트 갑자기 섭외한 느낌 너무 좋아 방전은 안되면 어렵지 않죠? 이게 무게중심을 뒤로 하셔야 돼요 아 이렇게? 뒤로 하시면 돼요 아니 겁이 없어 야 아니 아니 어디야 야 근데 이거 이거 줘야 돼 야 잘한다 야 잘한다 즐기네 아유 즐기네 재물 생각해 봐 생각해 봐 난 너를 나는 너를 잡고 싶어 이런 내꺼 있다 내꺼 하지마 하지마 이으 솔직히 나는 다 들려 와 너는 귀가 참 뚝뚜렁지니까 난 다 들려 뚝뚜렁지로 가진 친구라 아니 난 설빙이에서 보던 걸 여기서 보네 아 여기 그냥 하고싶은대로 해도 되나봐 그냥 하고싶은대로 하자 차표 형 조심하시는데 사장님 지금 불 들고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야 죽인다 나 죽여요 그래 괜찮아 형 다음에 저희 뮤비에 한번 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 뮤비야 아니 피독뿌냐고 나 그게 안좋아 동약해 보여 나한테 딱 맞는거 같아 이게 왜 이렇게 동약해 보이니 일어나 일어나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뒤로 끌어줘 뒤로 끌어줘 야 같이 이러고 장사하는거야 장사? 나의 주신 아버지님 모셔가닌 것 같아 우리 애들 한 20초까지는 내야지 아 이거 맘에 드네 원래 먹으면 고소한데 그 약간 그 약간 치즈 같은 그런 느낌 가다 가했다 가했다 여기서 여섯번만 하던거 고대로 앵무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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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눈이 마주치니까 뜨끔하더라고 되어가야 아 얘가 어디 웃음을 했었는데 그게 뭐야 맛있게 와 아 제가 얘만 애가 좋아하면 너무 열 받는다 했더라 내가 아이큐 180으로 뒤돌렀다 안녕하시고 계셨나요? 다름이 아니라 일찍 찾아온 이유는 코쿠님 오늘 저희 스파이로 상점 되셨습니다 제일 잘 찾아오셨어요 전문인 스파이 전화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